저에게 있어서 김효석 송이영 아카데미란 친정같은 존재? 제가 사실 송이영 원장님 닮았다니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별명이 송이영 원장님 짱퉁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학원에 애정이 남다른데요 저희 학원은 뭐랄까 남들이 갖지 않는 정말 특별한 수업을 하나 갖고 있거든요 바로 스페셜 레슨이에요 이 수업이 무료 수업이거든요 근데 주 사회 양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다가 선생님들도 정말 빵빵해요 아나운서 선생님부터 휴어스티 선생님까지 정말 다양한 선생님들이 상주하고 계시고 그 수업의 질은 오셔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맛보기론만 오늘 살짝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학원에 그 수업 내용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빨리 김효석 송이영 아카데미로 오세요